경주 강진이 발생한 지 일주일째인 지금까지 358회의 여진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오전 6시 39분쯤 규모 1.8의 여진이 발생한 데 이어 오후 4시 27분에도 경주 남남서쪽 10km 지역에서 규모 2.4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. 기상청은 지난 13일 여진이 195회로 가장 많이 발생한 이후 다소 줄어드는 추세지만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단계라고 밝혔습니다. 기상캐스터 배혜지